무랑예술자와 함께하는 제22회 시흥시 전국가회제 축하공연 매력적인 보이스 추가은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아줌마가 최고야 한 주름 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만을 보고 살았네 세월이 흘러간 지금 뒤돌아보고 싶지만 서글픈 여인의 삶이 늘 자꾸만 나를 돌리네 아줌마 최고야 아줌마가 최고야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가 최고야 아줌마 최고야 아줌마가 최고야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가 최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사랑도 주었습니다 사는 게 때론 힘들어 부정도 후렸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줌마가 최고 여명의 아침이 오셔 슬픈 일 털어버리고 버리고 새벽을 맞이하고 새벽을 맞이하고 아줌마 최고 아줌마 최고야 아줌마가 최고야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가 최고 아줌마 최고야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가 최고야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가 최고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 파이팅 아줌마 파이팅 아멘